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커피잔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넣는다던가 혹 배우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커피잔 속에 비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좌를 올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띕니다. 16대 9로 합니다. 터치하고요. 커피잔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저는 절개찾기에 가서 커피잔 두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일단 커피잔이 지금 현재 움직이죠. 커피잔 속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뜨게 하려면 커피잔을 터치한 다음에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커피잔을 일단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서 타임라인을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르러 갑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자 터치해서 이걸 터치하면 이것이 펜앤줌 입니다. 펜앤줌에서 이 커피잔을 고정을 시키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와 여기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화면을 터치해서 두 분 터치하면 화면이 꽉 차죠. 이걸 약간 내려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커피잔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역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저는 즐겨찾기로 가겠습니다. 즐겨찾기로 가서 자 여기에 마르린몬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와서 커피잔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터치하면은 아래 사진이 왔죠.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마르린몬로 사진이 왔습니다. 자 이걸 터치해서 자 이걸 터치해서 적당히 놓고서 이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조금만 내려가면은 크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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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롭을 터치합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여기 조절점이 있죠. 이 조절점이 있는데 이 사진이 다시요. 이 사진의 조절점이 자 여기서 다시 크롭핑으로 가겠습니다. 크롭핑으로 가면은 조절점이 4콘에 4콘에 다 이 조절점이 생깁니다. 이 조절점을 적당히 이렇게 조절합니다. 이렇게 조절해요. 그리고 마스크를 딱 씌웁니다. 그러면 동그랗게 지금 현재 이것은 배경이 투명인 그런 사진이라서 그렇지 일반 사진도 동그랗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로를 좀 길게 하면요. 그리고 여기 모양에서 사각형을 하지 말고 원으로 합니다. 원을 터치합니다. 원을 터치해서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모양을 터치해서 패드에 가서 이 패드 있죠. 패드는 가장자리를 0으로 하면 아주 뚜렷해지고 이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50에 갖다 놓으면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에 가서 이 사진을 딱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이 커피 잔속에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음악 같은 것을 넣어둔다고 하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커피 잔속에 들어갑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하려면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인 애니메이션 다시요. 이 사진을 선택된 상태에서 이 사진이 마르몬 몬로의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 이것을 터치해서 조절합니다. 인 애니메이션을 페이드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시간도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웃 애니메이션에서도 페이드를 하고 시간을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그러면 프레이 한번 해 볼게요. 커피 잔에서 슬며시 마르몬 몬로가 나타나서 자 여기서 슬며시 사라지네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프레이하면 슬며시 마르몬 몬로가 나타났다가 슬며시 사라지죠. 자 그 다음 이 커피 잔에서는 커피 잔을 일단 고정시키십시오. 먼저 커피 잔을 터치한 다음에 위에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팬앤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equal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equal을 하는 것은 이 시작위치와 끝위치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서 적당히 크기를 핀치로 손가락 두개로 핀치로써 적당히 크기로 합니다. 자 여기는 연습이니까 요정도 크기로 해 보겠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잔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영상을 하나 가져 보겠어요. 동영상을 커피 잔에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니까 레이어로 가겠죠.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에서 저는 이 즐겨찾기에 가서 이 동영상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터치하면 유명한 아나운서죠. 그전에 아주 유명한 예행 프로그램을 다룬 그런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자 이렇게 터치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서 이 동영상이 이 동영상이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후 메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역시 크롭 형으로 갑니다. 크롭 크롭 터치합니다. 이 크롭 있죠. 이걸 터치한 다음에 마스크를 터치하지 말고 화면으로 갑니다. 화면을 보면 이렇게 코너에 아까처럼 조절점이 4군데 있죠. 그래서 적당히 조절을 합니다. 조금 타원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검은 부분은 또 삭제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 길이가 가로가 좀 길죠. 그리고 폭이 가로보다는 좁죠. 이런 상태에서 한 다음에 마스크를 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여기서 모양이 있죠. 모양이 있죠. 사각형을 원을 선택합니다. 원을 선택합니다. 원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자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이 되었죠. 여기에서 다시 모양을 선택하고 빠져나옵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에서 다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옵니다. 빠져나간 다음에 패드를 터치합니다. 패드가 0일 때는 이 화면의 가장자리가 뚜렷하지만 이쪽으로 가서 50이 되면 가장자리가 희미해집니다. 이렇게 아주 몽롱하게 화면 보세요. 0일 때는 뚜렷하죠. 50이 되면 희미하게 이렇게 됩니다. 아주 배경과 잘 어울리는 모양이 되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동영상을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적당한 곳에 갖다 놓고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고 커피잔에 완전히 동영상이 들어갔죠. 이렇게 하고서 여기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을 페이드로 조절합니다. 인 애니메이션 터치에서 페이드 넣고 시간을 조금 조절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웃 애니메이션도 페이드를 하고 시간을 한 2초 정도로 하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 시켜 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은 널따입니다. 오늘 여행할 여행지는요. 유럽의 인기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컵에 커피컵 속에 동영상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나 혼자녀들 이와 같이 커피잔 속에 이렇게 구현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글자도 놓고 자막도 놓고 또 여러가지 장식을 해가지고 보내주면 참 멋진 영상이 되겠죠. 이상 커피잔 속에 사진이나 혹은 동영상을 넣어서 편집하는 방법을 크롭핑을 이용해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커피잔 속에 넣어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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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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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